안녕하세요. 단밤에 오픈 AI에서 새로운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동안 무슨 스트로베리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루머가 많았는데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오픈 AI의 O1 모델이고 그 본 모델이 아니고 프리뷰 모델을 공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료 이용자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고 플러스 유저들, 유료 결제하신 분들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 바로 답을 출력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무슨 reasoning step, 뭔가를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을 더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굉장히 느립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트위터에서 재미있는 예시가 있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How many words are in your response to this prompt? 네가 하려는 답변에 단어가 몇 개 있어? 라는 굉장히 모순이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계획이 세워져야 정확하게 내 답에는 몇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답을 하는데 10초 동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출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10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파라독스컬한 퀄리다. 논리적 모순이 있는 그런 질문이다. 그러면 이제 답을 어떤 식으로 워드 카운트를 맞출 거냐? 답을 여러 가지를 생성을 시켜봤을 때 어떤 패턴을 가지게 되는가? 또 다시 뭐 세워보고 정확한 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해서 이 중간에 보면 This sentence has five words. 는 다섯 단어로 맞죠. 그래서 요걸 사실 답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나온 단어는 There are seven words in this sentence. 1, 2, 3, 4, 5, 6, 7 해서 단어수를 맞춰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존의 auto-regressive 한 방식으로 바로바로 토큰을 하나하나 이어붙이는 식으로는 맞추기가 힘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몇 단어를 맞출 거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좀 어려운 일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O1 mini라는 모델도 발표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지금은 4.0 모델도 있고 4.0 mini도 있죠. 그리고 이전 모델인 4.0 모델도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O1 preview랑 O1 mini입니다. 그래서 추론 능력이 강한 O1 preview가 있고 추론을 잘 하는 편이면서도 빠른 O1 mini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경영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대충 맞겠죠. 가격을 보면 API 가격이 O1 preview의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템 과학 쪽, 이용계 쪽 리즈닝에 특화가 잘 되어 있고 보시면 좀 의외한 게 있는데 O1 mini모델이 코드포스에 있는 문제들 풀면 1로 스코어를 맞죠. 거기에서 preview보다 더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휴먼이발프에서도 preview랑 mini랑 비슷한 점수를 맞고 이런 분야에서는 떨어지긴 하네요. 그래도 기존의 4.0 모델보다는 mini이긴 하지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코드 관련해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왜냐하면 코딩할 때 뭔가 자동완성 같은 기능을 사용한다고 하면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10초씩 기다리고 20초씩 기다려서 답을 좋은 걸 얻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preview 모델보다는 O1 본 모델 말고 preview 모델보다는 성능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론을 잘하는 모델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을 통해서 chain of thought 단계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더 잘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데이터 에피션트하게 트레이닝을 시켰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훈련을 이런 강화학습 COT, chain of thought를 출원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켜 가지고 점점 더 출원을 잘하도록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더 좋은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학습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출원, 훈련을 시키는데 들어간 컴퓨팅 자원 플로프스나 뭐 이런 걸로 아니면 시간 이런 걸로 이제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렇게 시간에 더 훈련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오른쪽 보시면 테스트 타임 실제로 얘를 적용해서 성능의 성능 지표를 측정할 때 테스트 타임 컴퓨터 다시 말해서 얘를 더 오랫동안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면 할수록 더 성능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훈련을 시킬 때 우리가 자원을 얼마나 투자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이끌어 낼 거냐 그리고 얘가 얘를 실제로 사용할 때 생각할 시간을 얼마나 줘 가지고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잘 풀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스케일링을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 측정 벤치마크 돌린 걸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뭐 MMLU라든가 이런 쉬운 문제들은 요즘 모델들은 다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별로 변별력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경시대회 문제나 컴퓨티션에 사용되는 코드 문제 코드포스에 있는 것 아니면 박사 수준의 과학 문제 이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벤치마크로 돌렸습니다. 기존의 4.0 모델의 경우 이렇게 점수가 낮은 데에 비해서 이렇게 쭉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공개된 O1 프리뷰 모델이 있고 본모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본모델은 마무리를 찍고 있거나 좀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공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요거입니다. 프리뷰 모델입니다. 코드 관련한 것도 이렇게 성능이 좋고 KHD레벨 박사 수준의 과학 문제의 경우에도 GPT-4에 비해서 이렇게 점수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전반적으로 성능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인허서트에 대한 예시도 있으니까 한번 관점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딩 관련해서도 GPT-4에 비해서 확실히 성능이 올라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 눈여겨볼 만한 건 여기인 것 같습니다. GPT-4랑 O1 프리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두 모델이죠. 이것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낫냐, 이런 식으로. Win Rate죠. 50 대 50%이면 서로 같은 거고,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예를 들어서 72% 정도일까요? 수학 계산 관련된 문제는 72% 확률로 O1 프리뷰가 이긴다. 훨씬 잘한다는 말이죠. 30 몇, 20 몇 프로의 경우에만 GPT-4, O가 이긴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문장 첨삭, 이런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Personal Writing, 간단한 이러이러한 내용 작성했죠. 이메일 작성하는 정도. 이런 거는 오히려 4, O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배러 범위에 포함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은 그냥 더 빠르고 싼 4, O 모델, 아니면 심지어 4, O 미니 모델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를 나눠가지고 정말 복잡한 추론, 여러 단계 생각하고 10초, 20초, 30초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만 O1 프리뷰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Safety도 굉장히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데, Chain of Thought 과정, 여러 가지 추론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공개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하이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추론을 거치고 있다, 이런 걸 적당하게만 보여주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후보 센텐스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이유로 숨기도록 했다. 왜냐하면 유저 익스프리언스에 쭉 그 Chain of Thought 과정이 쭉 출력이 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적당히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이 과정도 이렇게 클릭해서 펼쳐야지만 보이는 거고, 최종 우리가 얻는 답은 딱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의 Chain of Thought 과정을 공개해버리면 사실 경쟁에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가 쉽겠죠. 그런 것도 예수스가 있겠고,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이 사실 좀 부적절한 내용, 불쾌한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중간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사실 여기에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Chain of Thought 리즈닝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더라. 이런 비슷한 논문들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작년 말에 나왔던 DeepMind에서 나왔던 Reinforce Self-Learning REST라고 부르더라고요. For Language Modeling 이런 모델도 있었고, 여기 보면 이제 Grow Step도 있고, 모델을 키우고, 그 다음에 Improve하는 그런 Step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점 강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보면, 횟수를 보면 Growth를 두 번 시키고, 이터레이션 세 번, 이 정도까지밖에 테스트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보면 금방 Saturation이 돼 가지고, 더 이상 제가 보기에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적당히 끄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그걸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그리고 비슷한 Meta에서 올해 초에 나왔던, 2월 달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Self-Rewarding Language Model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피드백을 줘가지고, 더 좋은 출력을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어,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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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아, 됐네요. 네. 그래서 M0가 이제 원래 모델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터레이션을 돌려가지고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면 M3에서 보통은 끊었습니다. M2에 비해서 이렇게 별로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수치들을 보면, 여기도 보면 M1, M2, M3까지만, 세 번까지만 리터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강화 학습을 시켰습니다. 아마, 이 정도에서 큰 게인이 없기 때문에 끊은 것 같아요. 이제 보면, 몇 번 하다보면 금방 뭔가 이제 한계에 부딪힌, 여기 앞에서는 뭐, 그 평가하는 모델에 너무 이제 워피팅이 되는 그런 경향이 보였다라고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 모델이 성장이 못 따라간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점점점 개선이 된, 답을 내놓을 때마다 그걸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평가하는 능력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적절한 리워드를 못 줘가지고, 이제 한계에 부딪힌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O1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속적인 향상을 쭉 보여주는, 최소한 이 점 횟수만큼은 훈련을 계속 시킨 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새 발표된 O1 프리뷰 모델에 대한 다른 소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유료 유저분들 재밌다고 막 다 써버리시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런데 일주일에 30번인가 그렇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바로 못 찾겠는데, weekly rate limit 일주일에 30번이고 O1 프리뷰 미니는 50번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데 좀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5개 정도만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 동영상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중에 볼만한 게 한국어 외계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지구상 어떤 번역기도 읽을 수 없지만 한국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의 암호와 방법이 있다. 이런 말 있죠. 이거를 기존 모델로 사실 못 풀거든요. 그런데 O1 프리뷰를 가지고 이걸 풀어내가지고 제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어떤 번역기를 읽을 수 없다고 했는데 No translator on earth can do this But Koreans can easily recognize it 이런 식으로 잘 풀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리뷰에다가 한국인들만 알아볼 수 있게 마치 칭찬인 것처럼 하면서 신랄한 말을 적기도 하죠. 그런 게 앞으로 얼마나 유효할까 걱정이 드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